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여러분 지금 하이큐 4기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. 지금 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신화토리자와 학교에서 합숙 훈련하고 있어요. 미야기현 1학년. 그래서 지금 여기 히나타 쇼요가 근데 선발되지 못해서 거기서 지금 막 몰보이를 비비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OVA가 지금 또 해서 후쿠로다니 그리고 여기 어디야? 네코마. 지금 이렇게 시합하는 게 극장판으로 또 나왔죠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낸드로이드 피규어 제가 구매한 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. 이거 직접 까보고 조립하고 언박싱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먼저 그래요. 네코마의 코즈마 캬마부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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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